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다음파일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바로 미션 앞에 있구요 어제는 솔직히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좋았어 어제는 내가 우리 국장님 만나고 그리고 콜랩 부사장님 만나고 미팅하고 치킨 먹고 그리고 국장님 인천에 내려다주고 집에오니까 12시 반이야 어 그 텐션에 하면 안됐는데 어거지로 어떻게 좀 영상 올리려고 한거고 자 오늘은 오늘은 제대로 간다 오늘은 꿀잠 아니 꿀잼 꿀잠잼 방송 가겠습니다 경비원과 대하십시오 어 유하 유튜브 아이 외쳐주고 있네요 어 뭐야 안 내려도 되잖아 이런 싸가지 아 이게 흑인이어서 이렇구나 아니 스탑이어서 스탑했는데 펑큐보트 날리다니 흑인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오우야 건물이 영국식 건물인데 이게 대칭구도인데 왼쪽은 대칭되진 않네요 하원은 영국식 건물이네 맞네 그러네 영국식 건물도 보면 완전 병걸린 것 같은데 완전 대칭이잖아 극대칭 내는 완전 인생 성공한 냄새 이게 상류층의 문화인가? 다른 건 아래에 여쭤돼요. 겸손하기까지 한 우수병사인데 눈빛 봐 바로 뒷담가 제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거긴 그치? 그치? 행동대장 좋아하는 사장님이네 근데 얘하고 샘이하고 뭔가 있나 보네요 뭔가 샘이가 빚졌나봐 이거 털어라는 거 아냐 이게 지금 그거 아냐 은행 털어서 은행 털 나는 건데 이거 어떤 비즈니스 사업가가 와가지고 빚을 갚고 은행을 털하고 미션을 주는 거 전형적인 gta5 미션인데 이거 약간 얘 프랭클린 같지 않냐 키워주고 막 그런 거 정들고 착하네 근데 알겠어 넌 로얄 요즘에 그런 게 불가능한 것 같아 뭐야, 실제 영상이야? 방금 뭐 사망 떴는데 링컨이 엄청나게 큰 짓을 저질렀나봐 그래서 걔가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인터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법정 열리는 이런 느낌인데 자, 이 모든 진실은 이제 스토리를 주말에 영화처럼 진행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은행 털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구만 정보뷰 정보뷰를 통하여 본 적이 있는 적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의 무기보관함 의료물품 보관함 목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뷰 보기 버튼 누르기 보기 버튼 누르기 보기 버튼 누르기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보기 버튼이 따로 있나? 이 게임 할 때 보면 여기서는 뭐 원래 게임에서는 L1 버튼 뭐 L2 버튼 이렇게 정하는데 패드에 있는 게 여기는 이렇게 뭐 범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버튼 이름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보기 버튼 아아아아 저거네 이거네 이거 가운데 있는 거네 이거네 이거야 아아아 아 에임이 왜 이렇게 느려 어 야 잠깐만 에임 좀 조절하자 에임 너무 느리다 만땅 갑니다 조금 나아졌네요 이제야 정상이 된 듯한 느낌이야 머리 됐어 자 치료약 챙겨 조지아 다시 합류하십시오 뭐야 땅굴을 팠어? 밑으로 넣네 돈을 지하로 나르네 어 야 차라리 잘됐어 차라리 잘됐어 들어와 약간 예전에 레인보우식스 하는 느낌이다 레인보우식스 시즈가 이러잖아 상전 좀 더 앞으로 전진 매치 다 죽었냐 언패물 교체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뒤로 가는게 나아 사방에서 올 수 있단 말이지 체력이 금방 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해서 가구요 샷 건들어도 이렇게 거리 잡고 가면 딱이네 바로 안 물리네 내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근접이 안 나가잖아 장전이 오래 걸리네 역시 이 총 사실 장전에 필요없다 생각해보니까 총알이 많아 야 이 미친 야 이 미친 아아아아아아아 바더바더 젠틀맨 쟤 뭐야 쟤 뭐야 야 얘 뭐야 얘 무적이야 어 거기 거기도 무적은 아니지 어딨어 너 가만있어 이거는 한번 봐줘야 돼 자식이 어디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철대가리 간나 이 자식아 됐어 치료 한번 하고 야 얘는 무슨 나보다 피가 더 묻었어 미친 아니 야 오늘 경찰에도 죽였더니 여기다 폭탄 넣은데 야 이 미친 점화했어 야 어떡해 아니 엄패도 안하고 무슨 야 뭐야 이거 뭐야 지진잼샷 어? 잠깐만 우와 야 미친 이거 자체를 지금 지하로 떨어뜨린거야? 여기다 구멍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다 원룸을 하나 내렸어 근데 그 이후에 아는 못먹고 롬은 그는 롬은 롬은 바비에리 그의 몸에 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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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쟤가 만들고 있는게 뭐 금고털이 뭐 이런 기계를 만들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어? 차 한 대 뽑아주나? 자 이거 수위가 좀 셉니다 참고하십시오 애들은 가 아까 은행치 때 바닥에 구멍이 있었잖아 저 기계로 뚫었던거야 어? 아, 보트 미션 나올 것 같다. 아, 그 대니가 죽었네. 머리 잘생긴 애 있잖아. 스타워즈 죽인 것 같으네. 폭스 고구가 아니길. 야, 잠깐만. 야, 이거 라디오 안 꺼져. 제발 부탁해. 아니 자동차는 라디오 끄는거 있는데 보트는 라디오 끄는거 없냐 아 이거 여러분 유튜브 저작권 다 걸렸어요 어저께 내가 몇시까지 편집했는데 차량 탑승해서 보트는 라디오가 끄는게 없어 자 역겹더라도 여러분 저기까지 흥얼거립니다 따라 부릅니다 어찌됐든 저작권은 해제해야 돼 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미친 안대한대 최대한 빨리 가는건 목적으로 한다 호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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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르르르르르르 어 여러분 역겨우면 스킵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저작권 된다고 아프리극 저기 뭐야 유튜브 스트라이크 먹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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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붙 야 불붙었어 미친 자 목적지 코앞인데 다왔는데 됐다 아직까지는 데니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지금 뭐 영상으로는 안 나와서 얘가 어떻게 죽을지 궁금하다 저 데니가 다리안 쪽 완전 안장났네 아 아 아 아 야 역시 와 없는 것 봐 야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이렇게 어보면 아니 야 저렇게 어보면 누가 봐도 비상사태 무슨 멀쩡히 가는 시민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러겠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미친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뭐 이 사람들 이거 아 얘네들도 우리도 뭐 사람 아픈거 좀비 코스프레를 하면 되겠다 얘네도 뭐 1900년도 코스프레하고 있네요 피에로랑 해바라기 어저께 콜렙 부사장님을 만났는데 부사장님이 영어랑 한국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셨어요 왜 한국에는 파티 문화가 없을까요 외국엔 총각파티도 있고 파티가 엄청 많은데 한국에는 왜 파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이런게 개 자연스러운거지 외국에는 총각파티 안해주면 친구 안본데 그리고 개 파티가 진짜 그냥 하나의 생활이래요 공중전화 찾기 hey man get off the phone